할렐루야! 3조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사순절을 보내며 그 하루의 처음을 주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은 갈보리 기도회 23일째 되는 날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란 주제로 갈보리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십자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다들 경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는 제자의 삶에 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 착하고 충성된 제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문맥상으로 볼 때 마태복음 24장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주제는 깨어 있으라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단순히 달란트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그것이 내용의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14절 서두에 또 어떤 사람이라고 내용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라는 것은 이미 앞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바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25장 1절에서 천국은 마치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인 다섯 처녀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그 내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한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올 것인지 기약도 없이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그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적으로 해석해 보자면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남아있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다시 오실 테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달리 말하면 어떤 자세로 깨어 있어야 하는가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타국으로 가는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맡깁니다 어떤 종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금 두 달란트 또 어떤 종에게는 금 한 달란트를 맡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 가진 종은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하여 다섯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달란트 가진 자도 두 달란트를 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한 달란트 가진 자는 땅을 파 그것을 묻고 그대로 가져와 그런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 결론은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천국과 지옥의 극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흘러가고 있는지라 어쩌면 천국과 지옥이라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문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깨닫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특별히 주님을 기다리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하는 삶의 자세가 어떤 모습일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위임받은 청직이다 14절 말씀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사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종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제는 그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며 가지고 있던 것을 자신들에게 맡겼습니다 욕기 1장 21절에서 욕은 우리는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린 이 땅 가운데 올 때 아무것도 없는 알몸으로 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우리가 입는 옷, 먹을 수 있는 음식 넉넉하진 않아도 그래도 살아갈 만큼의 것을 이미 얻은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나의 재산과 재능과 명예와 지식과 직장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으로 비춰보면 다 하나님의 것을 맡은 바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종들은 우리 15절 말씀에 각각 재능에 따라 주인이 주는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달란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지 금액의 이야기가 아니라 각각 재능, 은사에 따른 사명감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주인이 보았을 때에 감당할 만큼의 재능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믿는 자에게 저마다에 맞는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리더의 자리, 어떤 사람에게는 성가대, 교사, 중보자 등 여러 가지 은사와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넉넉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여길 때 거기서 바로 문제가 시작됩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이고 내가 맡고 있는 사명 감당하는 것도 내가 뛰어나서 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에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쉽게 낙심하고 쉽게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 주신 것이다라고 여길 적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며 때로는 만나게 된 어려움 또한 주님께 간구하는 종의 사명,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 나라를 떠나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의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맡기되 종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으란 뜻으로 맡기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그 주어진 달란트를 활용하도록 각 재능에 따라서 달란트를 준 것입니다 이에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칭찬과 그냥 하나님의 격려가 아니라 그것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셨고 사용할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섯 달란트 맡은 자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맡은 자는 두 달란트를 남긴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향하여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의 유익과 주인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 또한 그것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재능과 달란트 우리가 중성되게 헌신하며 그 일들을 통하여 청지기의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수건합니다 두 번째는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왜 나에게 한 달란트를 맡겼는지 그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만약 주인이 그에게 맡긴 이유를 알았다면 최소 이자라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두었다가 이자라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단지 주인이 주어받긴 했지만 이걸 어떻게 할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결국 그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책망이었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김을 당하는 거였습니다 그에게 악한 의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지 주인의 의도를 몰랐다라는 것이죠 주인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몰랐다라는 것에 그에게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알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야 선지를 통하여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 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율법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멀리하였기에 결과는 멸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도하던 중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여정 가운데 중요한 것은 바로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어제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을 알 때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참 의미와 살아가는 이유와 귀한 목적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안다는 것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남긴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긴다라는 것은 주인이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얼마를 남겼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남겼는가 그 여부에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사명을 깨닫고 맡겨진 주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 또한 우리에게 남겨야 할 것이 분명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곧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에는 그러한 주인의 즐거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드라그마를 찾았노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인의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 하더라 이 같은 주인의 기뻐하는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25장 21절에서 자라의 또다 착하고 충성된 송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인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바로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것이 바로 주인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림재단 이제 4월 한 달은 전도의 달입니다 매년 찾아오는 전도의 달이지만 이번 달만큼은 우리 가운데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쁨에 동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재능은 나에게 기쁨이오 나의 인생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하여 살라라는 분명한 주님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지고 생각할 것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똑같은 칭찬의 말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라요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지어다 똑같은 말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한 결과는 많고 자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바로 거기에 주님의 칭찬의 여부가 달려있다라는 것이지요 각자에게 맡겨진 달란트 그 사명이 크다고 하여서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안되고 또 은사가 작다고 하여서 불평하거나 낙심해서도 안됩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종류나 크기가 아니라 나의 재능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충성의 여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충성하였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 16절 바로라는 말에 있습니다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바로입니다 주인이 떠나자마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장사를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지체하지 않았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우리 광림재단을 섬길 헌신의 자리를 권면할 때가 있습니다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목사님 조금만 더 이따 가요 라는 말씀을 주로 하십니다 조금만 더 이따 가요 조금 더 나아지면은요 자녀, 건강, 관계, 사업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조금 더 나아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 보면 어떻습니까 이제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또 신앙이 주춤하지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 가면 그때 신앙생활 할게요 대학 가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군대 갔다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군대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취직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결혼하면 그때 하겠습니다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아이 낳으면 그때 하겠습니다 아이 낳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이 좀 크면 그때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야 할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때로는 미루기가 일수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마음의 중심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종에게 있어의 충성은 주님께서 하라는 것 그것을 바로 할 때 바로 거기에 충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두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떠났을 때 바로 가서 장사를 시작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남겼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큰 은사와 달란트를 받았어도 충성하지 못하면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하나님의 책망을 면치 못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보잘것 없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그 일 가운데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살아야 또다 충성된 종아 우리를 칭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큰 은혜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며 우리 가운데 그 기쁨으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축복 그 일들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사준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우리가 그 은혜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들 그 받은 은혜를 나누며 전하는 일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살아가는 일 그 일 가운데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미년 찾아오는 익숙함이 아닌 새로운 은혜로 채움받는 사순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 은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충성으로 주신 달란트 활용하게 하여 주시사 더 많은 것을 맡김으로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결단과 포기 눈물과 땀으로 드린 예물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